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가스개척에 대한 마지막 감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물이 흐르고 있는 관속의 피토관을 수원이 든 유자관에 연결하여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그 차이가 압력차가 75mm의 액면차가 생겼다 피토관 위치에서 유속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피토관에서 피토트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피토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토관 이 피토관에서 우리가 유속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유속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유속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V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유속을 우리가 V라고 이야기할 때 V이꼴은 루트 그죠? 루트 2G에다가 곱하기 그죠? 2G에다가 곱하기 감마 분의 델타 P 그죠? 감마 분의 델타 P 이 델타 P라고 하면 우리가 압력차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감마라고 하면 여기에서 물을 W, 감마 W 물의 우리가 비중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그죠? 9.8 M per sec의 제곱이죠 중력 가속도가 되니까 그죠? 9.8 M per sec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 얼마가 되는가 그죠? 물의 비중량이 1000 kg F per sec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압력차라고 하면 75mm가 압력차가 나왔다 그죠? 75mm가 압력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 75mm 단위하고 kgF 제곱m 단위로 이렇게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H2O 단위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죠? 미리미리 H2O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표준 대기압이 그죠? 표준 대기압이 760mm 여기에서 정압을 측정을 하였더니 뭡니까? U자간에 수원이 들어가 있다 수원 그죠? 여기에서 수원의 수원 주로 75mm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위로 나타내니까 75 단위는 미리미리 H2O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75mmH2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H2O 이것을 우리가 조금 크게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조금 큰 글자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2 곱하기 9.8mps의 제곱이다 그죠? 세크의 제곱이다 곱하기 물의 비중량은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죠? 물의 비중량은 얼마가 되는가? 자 물의 비중량은 1000kgf3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압력차라고 하면 여기에서 75mmHG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미리미리 H2O를 없애고 kgf3로 나타내 주려고 하면 표준 대기압에서 760mmHG다 라고 하면 10332 그죠? 10332 미리미리 H2O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미리미리 H2O 여기에서 미리미리 H2O 단위나 그죠? 미리미리 H2O 이 단위는 무슨 단위하고 똑같습니까? kgf3 단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false kgf3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H2O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미리미리 H2O 대신에 여기다가 kgf2를 대입을 시키니까 kgf3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m²하고 m³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안쪽에 남는 것이 아 여기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죠? 9.8 m³의 제곱 그러니까 m², m²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니까 루트가 벗겨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m²의 단위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8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4.3이 나오면 숫자가 4.3 여러분께서도 꼭 계산기를 우리가 계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2번 렘버터 비어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써 미량 분석에 유용한 화학 분석법은 무엇인가 이 렘버터 비어 법칙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빛을 흡수하여 그죠? 빛을 흡수하여 입사하는 빛의 세기와 투과광의 세기 그죠? 투과광의 세기와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다라고 하면 빛을 흡수하여 그죠? 여기에서 빛이다라고 하면 빛광자를 씁니까? 빛광자 그렇죠? 빛광자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정법, 지시법, 분광광도법 분광 여기에서 빛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죠? 분광광도법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렘버터 비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흡수하여 입사하는 빛의 세기와 투과광, 그죠? 투과광의 세기와 서로 비율, 투과광의 세기의 비율로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82번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4번이 되는 것이다 5번은 소리나 되는 것이다